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 이시라입니다. 미국 10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게임주의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났는데요. 최근 유니티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 시간엔 박명석 앵커와 함께 유니티의 실적을 리뷰해보며 NC소프트의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와 NC소프트를 준비했습니다. 유니티는 아시다시피 게임 엔진 업체고요. NC소프트는 게임을 만드는 업체죠.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3분기 실적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3억 2,3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고요. 주당 순손실 마이너스 0.14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는 컨센서스로 웃도는 호실적이었습니다. 리얼타임 3D 콘텐츠가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디지털 트윈과 관련한 산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리에이트 솔루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엔진이니까, 그런 게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자들에게 도와주는 그 솔루션이겠죠. 그쪽은 계속 고성장세를 보여요. 많은 제작자들이 점점 더 투입되고, 더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퍼레이트 솔루션, 그러니까 이걸 작동하고, 거기서 이제 잘 돌리고, 돈이 벌리고, 이런 건 또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게 잘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달러 이상 지출 고객수가 1075개인데, 전분기에 1085개였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네요. 적자폭이 그래도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4분기에도 계속 좀 좋아질까요? 올해 연간 가이던스 매출액을 13억 6,500만에서 13억 8,500만 달러를 제시했고요. 특히 4분기 매출액을 4억 2,500만에서 4억 4,500만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익은 500만에서 1,500만 달러까지 흑자 전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좋아질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아이언소스라는 기업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그게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게 4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사적으로 좋아지는지, 이게 포함돼서 좋아지는 건지는 판단이 좀 필요하고요. NH투자증권 의견을 빌려오니까 아무래도 게임 광고가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분기도 둔화가 되고 있어서 사실 4분기에도 그렇게 좋아지기는 어렵다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저희가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사실 주가잖아요. 이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 당연히 광고 때문에 자꾸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광고가 좀 좋아져야겠죠. 그리고 유니티의 목표가 30% 수준의 매출 성장인데 그게 계속 이어지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에이트 솔루션만 계속 좋은 게 아니라 오퍼리 솔루션이 동시에 호조를 보여야 되고 오퍼리 솔루션이 업황이 회복되려면 결국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 문제라서 이게 또 매크로단의 변수가 결국 나아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의 색깔은 분명히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중소형 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장주, 납폭가대 성장주가 정말 몬스터 랠리라고 할 정도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 자체로 일단 유니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환경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고요. 결국에는 이 환경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적자폭을 얼마나 줄여내느냐 이게 이제 유니티가 앞으로 보여줘야 될 숙제겠죠. 그렇군요. 그럼 현재 유니티의 밸류에이션도 궁금한데요. 밸류에이션 당연히 낮습니다. 12개월 포워딩 PSR 밸류에이션이 5에서 6배 정도에 불과한데요. 평균치에 비해서 거의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유니티의 성장성을 만약에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계속 경기는 둔화되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 환경만 좋아졌다는 점으로 주식이 계속 우상향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어쨌든 최악의 상황은 지나왔다는 거 그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게임주는 이렇게 상황이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게임주 상황도 어떤지 궁금해요. 그래서 NC소프트 저희가 갖고 왔잖아요. 네. NC소프트의 3분기 실적 리뷰부터 해볼까요? 3분기 매출은 전년노기 대비 21%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50%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죠. 원래 3분기는 다 안 좋다 안 좋다 얘기들만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50% 늘었으면 이 정도면 뭔가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풍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17% 증가했고요. 역시나 NC소프트가 돈 버는 게임은 리니지이기 때문에 리니지 W, 리니지 M 하여튼 엄청 많잖아요. 리니지 2M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계속 돈을 벌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에 따라서 성과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분기 모바일 게임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32% 늘었는데 그중에서 또 리니지 W가 3분기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했거든요. 이게 업데이트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IP 제휴 마케팅 어떤 브랜드가 들어와서 같이 좀 했나 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기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컨퍼런스 골에서 또 신작 소식을 밝혔다던데 이게 모멘텀이 좀 될 만하겠죠? 그렇죠. 이 TL이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TL이라는 게임이 PC 콘솔 MMORPG PC로도 할 수 있고 콘솔로도 할 수 있는 MMORPG라고 하는데 이게 환경 요소들이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데요. 게임 안에 있는 동물의 속 같겠네요? 네. 낮이랑 밤, 날씨 변할 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활 쏠 때도 그런 사거리에도 영향을 좀 준다고 합니다. 좀 기대도 되고 그다음에 그래픽도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놈의 리니지만 계속 내다가 새로운 것이라도 드디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또 글로벌 퍼블리셔를 찾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원래도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2018년에 만나서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티아 나델라 CEO가 한 번 왔죠. 한국에. 근데 또 만났더라고요. 김택진 CEO랑. 그래서 TL과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대요. 근데 거기서 구체적인 답변은 안 했지만 어쨌든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은 그런 게임이라서 뭐 좀 잘 되면 또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겠죠. 기대할 만하다. 그럼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뭐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정말 최악이었던 여름을 보내고 나서 서서히 반등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침 또 실적도 개선되면서 탄력이 강화되는 모습인데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좀 주의깊게 봐야 될 포인트가 업종 내 1등주 그러니까 퀄리티 종목 현금 보유량도 많고 컨더멘틀도 순툰하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좋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NC소프트가 단연 그거는 게임주 안에서는 1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나마 이제 린저씨 분들이 계속 사냥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튼튼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라는 점에서 게임주 안에서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나은 편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NC소프트는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가운데 가장 시장에서 원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폭도 컸고 또 성장주에게 좋은 흐름이 왔고 그리고 업종 내에서 고퀄리티 종목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오겠죠. 주가가 반등하다가 앞으로 그럼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뭔데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텐데 제가 봤을 때는 TL이 기대감은 있다지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니지로는 더 이상 우려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더 이상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 주식 시장에 있는 퀄리티 종목 관점에서 좋다는 거지 성장성을 과연 갖고 있느냐 저는 그거는 점수를 주기 힘들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부터는 중장기적인 관점부터는 신작들이 과연 잘 나와주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유니티와 NC소프트의 실적을 리뷰해보며 주가 흐름도 살펴보았는데요. 반등을 위한 모멘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알찬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